동영상을 2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비디오 화면 조절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안에 비디오 넣기와 동영상 안에 이미지 넣기를 하는데 동영상 안에 이미지 넣기를 할 때에는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사진 파일들을 처리를 해 가지고 동영상 안에 이미지 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화면 조절을 누릅니다. 지금 두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나오는 이 사람을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돋보기 버튼이 있는데 체크하면은 화면이 확대되고 마이너스 돋보기를 체크를 하면은 작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커지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작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크기로 맞추고 난 뒤에 화면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지금 6.4초짜리 영상입니다. 그래서 쭉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켜 가지고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위의 부분이 잘리니까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전체 동영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해 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영상도 마찬가지로 화면 조절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하고 칠판이 있는데 사람 윗부분과 칠판을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확대를 해서 12.1초짜리인데 12초 1프레임 영상입니다. 쭉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켜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고 영상이 지금 배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맨천부터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대가 되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안에 비디오를 넣기 위해서는 자막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막 탭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누르고 영상 안에 비디오 가져오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영상 안에 비디오 가져오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비디오를 열기를 눌렀습니다. 클릭을 해서 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비디오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절이 다 되었으면은 여기 가위 버튼이 있는데 가위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를 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하좌우 조절이 다 되었고 그 다음에는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 놓아주면은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쪽 부분에 작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상 안에 비디오를 가져와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은 이 비디오가 0초에서 10초 지금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자막 기본 지속 시간이 10초라고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가져오면은 10초동안 비디오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영상 편집에서 첫번째 영상은 6.4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6.4초로 통일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앞에서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영상 안에 이미지 넣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하는 사이트에서 사진들을 처리를 해서 동영상 안에 이미지 넣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하는 사이트로 왔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 업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물을 먼저 열기 버튼을 눌러서 배경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본 사진이고 그 다음에 제거된 배경 지금은 배경이 제거되어서 이렇게 동물 모습만 나중에 사진으로 나오겠습니다. 이 사진을 넣어서 밴믹스에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제거된 이 사진이 밴믹스에서 어떻게 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믹스에 왔습니다. 자막 탭을 클릭을 해 가지고 파일을 클릭을 해서 영상 안에 이미지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배경을 제거한 사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크기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배경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에 있던 것 지금 투명하게 되어서 거기에 사람이 그리고 물건이 이런 식으로 배경이 투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를 다시 눌러서 사람을 이번에는 열기를 눌러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본이고 제거된 배경입니다. 배경이 제거되었고 다운로드를 눌러서 밴믹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영상 안에 이미지 가져오기를 눌러서 배경이 제거된 사진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비를 눌러서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이 제거되고 이런 식으로 영상에 배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를 또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빵이 있는데 열기를 눌러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경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을 가지고 편집을 연습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있는데 지금은 배경 이미지에서 배경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배경 이미지로 배경을 여러가지 사진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배경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배경이 제거된 사진을 만들고 두번째는 흰색입니다. 나중에 흰색으로 바탕화면이 흰색으로 나오겠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배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인데 맨 위에 보면은 블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흐리게 처리를 하는데 흐리게 되었고 배경이 그 다음에 더 흐리게 점차 배경이 흐리게 나옵니다. 여기 이 사진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번째는 배경사진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흐리게 더 흐리게 가장 흐리게 이렇게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을 지금 아주 흐리게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배경이 선명하게 나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흐리게 배경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영상 편집에서 두번째 이 화면에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클릭을 하고 자막 테이프이 클릭이 된 상태에서 파일 누르고 영상 안에 이미지 가져오기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그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위를 눌러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쭉 작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오른쪽 위에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배경이 제거된 상태니까 제거된 배경 투명하게 되어서 이런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치가 되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쓰레기통 버튼은 클릭하면 삭제가 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회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적절하게 회전을 해주면 되고 여기는 좌우가 바뀌어져서 반전이 되어서 나타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적절하게 만들어서 배치를 해주는데 이것도 아래쪽에 보면은 6.4초에서 16.4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환경설정에서 10초로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10초로 기간이 설정이 되는데 영상편집에서 지금 12.1초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12.1초 12.1초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초로 해야 되니까 18.5초 가 되겠습니다. 18.5초로 이렇게 해놓고 앞에서부터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괜찮게 되어진 것 같는데 첫 번째 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5.3초 인데 5초 정도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5초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말풍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을 적절한 것을 찾아주면 되는데 맨 첫 번째 거를 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거를 넣기를 하는데 크기를 조절을 하고 안에 나오는 내용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0초에서 10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5초로 하겠습니다. 5초로 하도록 하고 0초에서 5초로 하도록 하는데 빵이 있는 곳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다시 틀어보면 빵이 가려져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빵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자막이 0초에서 5초까지 진행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빵의 동영상은 1프레임 0.1초에서 5초까지 이렇게 진행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다시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풍선 안에 영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에도 첫 번째 거를 그대로 넣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6.4초에서 18.5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6.4초에서 18.5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맞추어 주고 이렇게 조절을 해 봤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6.4초에서 진행을 시키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6.5초로 하겠습니다. 6.5초로 하고 지금 조금 말풍선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6.4초에서 플레이를 하면 다시 6.4초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이렇게 말풍선 속에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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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